이지훈 예비신부는 14살 연하 국적 때문에 관심 터졌다.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가수 겸 배우 이지훈의 예비신부 정체가 드러났다. 스포티비 뉴스는 22일 이지훈과 결혼할 여성은 14살 연하 일본인이라 보도했다. 이어 두 사람은 최근 혼인신고까지 마쳐 법적 부부가 됐다고 밝혔다. 이지훈은 43살 예비신부는 29살 이다. 여자친구가 한국에 유학을 왔다가 아예 살게 됐고 우연한 기회에 이지훈을 알아 연인으로 발전했다. 신부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모의 성품이 따뜻하다고 알려졌다. 이지훈은 지난 4월 결혼 소식을 직접 전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 동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한 사람과 만남을 통해 이 모든 걸 이기게 해줄 결혼이라는 기적과 같은 일이 제게 일어났다며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아픔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겨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지훈은 1996년 외 하늘은으로 데뷔해 나만의 신부, 인형, 천혜, 언제라도 등으로 인기를 누렸다. 멤버 강타 안출현, 신화신예성 정필교와 그룹 S를 결성해 미쳤었죠. 아이스웨어, 사랑니 등의 히트곡도 발표했다. 요즘엔 뮤지컬 배우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아이스웨어, 사랑니 등의 히트곡은